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한 해 정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데 무척 기대가 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어떻게 굉장히 옷들은 따뜻하게 입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션마의 따뜻하고 화사한 봄의 하루라는 컨셉처럼 여러분들도 아름답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프라이즈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년 파일러